안녕하세요. 캡틴스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권여선 작가님의 소설집 안녕 주정뱅이입니다. 권여선 작가님은요. 1965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셨고요. 1996년 장편소설 푸르른 틈새로 제2회 상상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하셨습니다. 소설집으로는 천여치마, 분홍리본의 시절, 내 정원의 붉은 열매, 비자나무숲, 장편소설 레가토 토우의 집이 있습니다. 오영수문학상, 이상문학상, 한국일보문학상, 독리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한국주류문학의 위험이라고 수상을 받았던 책입니다. 안녕 주정뱅이 봄밤, 삼인행, 이모, 카메라, 역광, 실내와 한켤레, 층 이렇게 총 7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모든 7편의 단편에 공통적으로 술을 마신다거나 술을 매개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녕 주정뱅이라는 책 제목은요. 곤여선 작가님이 7편의 단편을 꿰뚫고 있는 주정뱅이, 술이라는 매개를 가지고 내어놓는다. 주정뱅이들아 안녕, 약간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가 아니라 작가님이 이 책 제목을 강력하게 주장하셨다고 하고요. 그것을 관철시켰다고 하네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일 첫편, 봄밤이 상당히 좀 하드하다면 뒤에 이어지는 얘기들은 조금은 말랑말랑하거나 그래도 좀 삶의 비극적인 부분들을 계속 펼쳐내가는데요. 술을 마심으로써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주인공들이 그렇게 판타이처럼 아름답거나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봄밤의 첫 문장으로 이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다는 게 참 끔찍하다. 그렇지 않니? 봄밤에는 수안과 영경이라는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수안은 루마티즘 관절염을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는 남자 주인공이고요. 영경은 또 알코올 중독자 신세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이 두 부부를 가리키는 말은 알유 커플, 알코올 중독과 루마티즘에 대한 커플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수안과 영경이 톨스토이의 부하를 읽으면서 나누는 대목인데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 비유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분자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놓고 분모에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놓으면 그 사람의 값이 나오는 식이지.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단점이 더 많으면 그 값은 1보다 작고 그 역이면 1보다 크고. 그러니까 1이 기준인 거네. 수안이 말했다. 그렇지. 모든 인간은 1보다 크거나 작게 되지. 당신은 너무 똑똑해서 섹시할 때가 있어. 영경이 씩 웃었다. 그래. 너무 가늘적이라 탈이지.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 1이 될까? 모르지. 우리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놓고 분자와 분모에 넣은 다음에 이게 1보다 클 것이냐 1보다 작을 것이냐. 그래서 이 두 위태위태한 이 두 커플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술을 끊지 못하는 이 영경에게 그래도 좋은 점을 주기 위해서 외출을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영경이 외출해서 술을 마시는 사이에 수안은 병세가 악화돼서 죽고 말죠. 요양원 사람들은 수안이 죽었을 때 자신들이 연락두절인 영경에게 품었던 단단한 저기가 푹 끓인 무처럼 물러져 깊은 동정과 연민으로 바뀐 것을 느꼈다. 영경의 온정치 못한 정신이 수안을 보낼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 견뎠다는 것을. 그리고 수안이 떠난 후에야 비로소 안심하고 죽어버렸다는 것을 늙은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처음에 이제 보여준 이 봄밤에 이 두 커플 이야기가 너무 강렬해서 사실은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조금 너무 소프트하다 약하다 약간 묻히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여섯 편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술 마시면서 한번 안주삼아 읽어보거나 얘기 나눠보고 싶은 술자리의 안주 같은 이야기들이 단편단편 펼쳐지는데요. 그 속을 관통하는 이 비참한 인생, 참혹한 인생의 어떤 이야기들을 그래도 참고 견디는, 산다는 게 참 끔찍하다. 이 끔찍한 일상을 그래도 술을 의지해서 아니면 술에 기댄 친구들과 벗들과 술잔을 기울이는 상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견디는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곤여선 작가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맨정신에 어떻게 이 인생을 사냐. 이 시간을 보내는 건 참 힘든 일이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내일 오후까지는 내가 정당하게 이 술을 먹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있겠구나.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면서 술자리를 기꺼이 맞이하게 만든다는 뜻이겠죠. 뒤에 이어지는 3인행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3명의 주란과 그리고 이전에 헤어지게 되는 부부 사이였는데요. 규와 그리고 그의 친구 훈 이렇게 3명이서 여행을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좀 재밌는 대목이 나왔는데요. 만종북기점을 지날 때 규가 여길 지날 때면 항상 박종철 열사가 생각난다는 뜬금없는 소리를 해서 훈은 엄격결에 아까 지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에서야 그런 배부른 소리를 하냐고 다그칠 뻔했다. 왜냐하면 하고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규가 설명을 시작했다. 옛날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났을 때 사람들이 종쳐라 종쳐라 하면서 종을 쳐라 종을 쳐라 하는 분위기가 있었지 않았냐. 근데 그때 전두환이가 맞불작전으로다 김만철씨 일가 기순사건을 터뜨려가지고 만쳐라 만쳐라 하면서 종을 그만쳐라 그만쳐라 하는 분위기로 바꿔놨지 않았냐. 맞다. 훈이 손뼉을 쳤다. 그때 김만철씨 일가 기순사건이 있었지. 그러니까 만종이란 지명은 만철과 종철을 동시에 환기시키고 만칠지 종칠지 오락가락 하던 그때 그 시절을 생각나게 하고 그러다 보면 각 잡힌 박종철 열사의 영정사진이 오롯이 떠오른다고 규가 말했다. 그 참 재미있는 연상이라고 훈이 진심으로 동조했고 주란조차 그거 말대네 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여기 이런 이야기들의 약간 술자리에서 나오는 이런 술안주 같은 이야기 이런 묘미가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는 이제 이모니 이모와 조카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그래 내가 잠적하기 전까지는 태구한테 여자친구가 없었지. 첫눈에들 퍽 좋았던 모양이구나. 근데 넌 그 애를 뭐라고 부르니? 신혼이니 모골이 송연하게 불러대지 않겠니? 나는 좀 부끄러워하면서 달링과 신랑을 합쳐 달랑이라고 부른다고 대답했다. 달랑이라고 부르면 달랑거리면서 달려오겠구나. 결혼도 하지 않은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뜻밖의 농담에 나는 당황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딱히 장난기라고 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았고 말투도 날씨 얘기를 하듯 무심했다. 내 숙기로 봐서 밖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 게 좋겠다. 달링이랑 신랑이랑 합쳤다는 소리도 하지 말고. 다들 나처럼 생각할 거다. 달랑이는 달랑이로 들릴 뿐이니. 이런 것도 재밌죠. 옛날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아마 대학 1학년 겨울쯤이었을 거다. 그 애는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으로 같은 과 동기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내게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남학생을 호감을 느꼈던 남학생을 술자리에서 내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손을 내밀었고 그 손바닥에다가 담뱃불을 지진 겁니다. 그가 맞은편 탁자에서 구부정하게 등을 구부려 두 손을 내밀던 자세. 둥글게 좁혀지던 어깨 모양. 그녀가 담뱃불로 손바닥을 지졌을 때 그의 얼굴에 나타난 놀람과 경련. 서서히 퍼지던 표정과 한쪽 눈에서 흘러내리던 눈물.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렸죠. 재와 담뱃진으로 거칠게 탄 손바닥의 동그란 자국. 뒤늦게 코끝을 감돌던 종이 탄내 같은 냄새. 그래서 이모가 다시 그걸 추억하면서 얘기를 하죠. 기억해내면서. 그 애를 지진 이유는 단순했어. 성가시고 귀찮았던 거지. 단지 그 뿐이었어. 네, 아주 단순한 이유로 삶은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을 또 술안주삼아 얘기하기도 하겠죠. 뒤에서도 계속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카메라, 그리고 역광, 실내와 한 켤레, 층까지 해서 끝이 나는데요. 상당히 좀 독특한 소설집이고요. 이 소설집을 보면서 술안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권효선 작가님의 안녕 주정병이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책 이야기로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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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